오늘은 우리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 세 번째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대과 없이 지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또 너무 젊을 때 대법원장, 대법관이 되니까 내가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지낼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지 근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의 정의로운 법원이 되고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정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6년 단임제는 이건 정말 후진적인 제도다. 특히 6년 단임으로 끝난 뒤에 변호사를 하게 돼 있는 건 정말 후진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헌법 101조에 사법관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게 1항이고요. 3항의 각급법원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항의 법원이라는 것은 각급법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급법원, 법관으로 구성된 각급법원에 사법관이 있다. 그런 해석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권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권과 사법행정권, 재판권 가운데는 사문분당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각급 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에서 모든 걸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병폐가 있고 법관들이 위축되게 돼 있다. 법관들이 정말로 금지를 가지고 초지일관, 젊을 때 정말로 정의로운 판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법관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게 정령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재판, 구체적인 재판이 어떻게 메커니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의 치부인데 과연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 모든 걸 드러내놓고 얘기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자 합니다. 1년에 대법원을 올라가는 상고사건이 무려 4만 건 대법관 12명이 일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대법관 최소한 4명이 합의를 해서 일치가 될 때 대법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부를 3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4, 3, 10이. 그러면 한부에 1년에만큼 1만 건씩 아니죠. 3개니까 1만 3천 건씩 가는가요? 그래야 3만 9천 건 되네요. 한부에서 1만 3천 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개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한부에서 한 달에 1천 건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만 3천 건이 가니까 1천 건 넘게 처리해야 되죠. 1천 건. 그러면 일주일에 250건씩 처리해야 한 달에 1천 건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들은 정말 다 중요하고 복잡하고 그런 사건들인데 대법관들한테 한 달에 1천 건, 일주일에 250건씩 처리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법관들이 두 주에 한 번씩 합의를 해서 합의부 네 사람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게 돼 있죠. 그리고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판결서에 자기 의견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합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00건씩 합의를 하면 한 번 합의를 할 때 500건. 500건, 그러니까 4명이 자기 주시민 사건만 더한 120건씩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20건씩, 4명이 480건, 500건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건을 하루 종일 이럴테면 10시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12시간 한다. 10시간 합의한다고. 100건, 500건을 10시간 동안 합의하면 한 시간에 몇 건 해야 돼요? 50건씩 해야 되죠.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게 합의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 자기 주심이 아닌 사건의 원심 판결문과 상고 이유도 모르면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의입니까? 쇼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합의를 하려면 최소한 원심 판결은 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고 이유가 뭐구나. 이거나 알면서 합의를 한다고 합의하는 거지. 자기 주심이 아닌 사건은 원심 판결 내용이 뭔지, 상고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심 대법관이 뭐라고 뭐라고 하면 옆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의입니까? 이게 우리 대법관이 기가 막힌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들이 모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문에는 관여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죽음같이 판결한다. 무슨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고개만 끄덕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 친구 대법관들, 그만둔 분들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한 분은 그래요? 에이, 이거 뭐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 그래요? 그거 뭐 눈빛만 봐도 알지 그래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옛날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한 분을 솔직하게 아,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 정말 합의한다고 하면서 그 쟁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분에 하나씩 한다든가요. 조금 복잡한 사건은 2, 3분? 1분에 하나도 뭐예요? 1분에 막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1분에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복잡해야 2, 3분을 한다든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법원 재판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주 깊어진 게 한 1, 20년 전이랄까요? 20년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덜 복잡하고 대법원 사건도 좀 덜 복잡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그래도 뭐 대법관들이 퇴근할 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한숨 쉬면서 신문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자기 주시민 사건을 조금씩 제대로 한달까요? 그랬는데 이제 막 그 사건이 폭주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막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솔직하게 대법원 한결 맨 밑에 주심대법관 표시를 합시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심대법관 표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야 네 사람이 아무 일을 내려서 일치되는 의견으로 그 결론을 내야죠. 다 수기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주심대법관 판결 주심이 누구다? 이걸 표시하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솔직하게 그렇게 주심대법관 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이분 대법관을 거치고 있는 대법원장이 됐는데 야 이거 말이 되느냐 4만 건을 대법원에 처리하는데 이거 열두 명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신이었죠. 양승태 대법원 지금도 대법원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늘립시다. 50명까지 합시다. 50명 해도 똑같다. 안 그래요. 50명 해도 똑같아요. 개선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해선하기 위해서는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간에 상고법원을 만들어가지고 4만 건 중에 한 3만 건은 상고법원을 떼주고 우리 대법원에서 10,000건만 하자. 이게 이제 개선 방향 중에 하나. 그것을 상고법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재판 거래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청와대가 이런저런 현안이 되는 재판사건에 관해서 청와대 편을 좀 들어줄 테니까 청와대에서 좀 나서가지고 상고법원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목을 매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게으르고 국회의원들도 게으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대법원 재판이 그야말로 법률적으로는요. 합의를 네 사람이 숙의를 해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그냥 1분에 하나씩 그냥 대충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넘어간 건요. 법률적으로는 이건 다 무효인 대법원 판결의 99.9% 무효라는 게 제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인가요? 안 그래요? 다 재심사위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총대를 매다가 감옥에까지 갔다 온 건데 그 뭐가 적폐입니까? 이렇게 온 국민을 속이고 1분에 하나씩 합의를 하면서 대법원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 이게 근본적인 적폐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양심을 갖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죠. 대법원 재판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한번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사건 내용이 뭔지 알면서 상고의가 뭔지 알면서 최소한 건당 5분은 합의하기 전에 우리 다 원심 발견문하고 상고의 정도는 읽고 와서 최소한 5분 정도 합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죠. 법의 정신이 헌법과 법률 양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대법관들 그냥 6년 동안 대거 없이 다른 대법관들보다 너무 무능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주임 사건만 열심히 보고 그때 해 제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만들든 독일은 이제 다 법원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독일 최고 법원 대법관들은 100명이 넘죠. 미국도 연방대법원 9명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게 연방대법원인데 그다음에 이제 주 대법원들 대법관들까지 전부 합하면 미국도 수백 명 대법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를 늘리든가 솔직하게 양승태 대법원장 생각대로 상고법원을 만들든가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그때부터 비로소 대한민국 재판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법원 재판이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지나가는 시기 되기 때문에 뭐가 하고 싶으면 잘못된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시정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뭐 97%가 상고 기각이에요. 3% 정도 손대는 신용이나 하는 거죠. 그런데 복잡한 사건들이 왜 하급심에서 잘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법원 판사들도 아, 이거 뭐 어차피 대법원 가야 우리 한 대로 끝날 것이다 하고만큼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1심, 2심, 3심 아닙니까. 1심 재판이 잘못된 게 있으면 2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바로잡다가 보면은 괜히 1심 판사들 근무평정 고과만 나쁘게 만들고 좋은 게 좋지 하고 그냥 1심 판결 2심에서 그대로 넘어가고 3심에서 그대로 넘어가고 이게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는가요. 하여튼 현실이 그런 건데 이거를 국민들만 모르고 있죠. 아는 법조인들 변호사들은 조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제기 했다가 괜히 재판 현 재판 가서 불리기나 입을까 봐 걱정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고 법원 구성원들 대법관들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괜히 찍혀가지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도전하는 게 되느냐 해가지고 불리직을 입을까 봐 겁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관들이 정말 한 번 용기를 내서 올라갈수록 눈을 많이 굴리고 손을 비비고 해가지고 대법관들이 되기 때문에 법원장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기대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생각합니다. 일선 법관들이 과감하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잘못했다가는 너무 불리기 큰가요? 하여튼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근본적인 고질적인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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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